이번엔 실제 치료 사례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중위염의 치료 사례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귀에서 고름이 나온다는 33세의 남성에게 사황산이라는 한약을 투여했는데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황산이라는 것은 한약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아실 텐데 비위의 운행을 좋게 해주는 약입니다. 말하자면 귀에 관한 약이 아니라 비위에 관한 약을 투여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중위염으로 고생하던 그런 환자가 치료된 사례입니다. 이 환자는 나중에 부인이 임신 때문에 왔는데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남편 얘기를 해주어서 확인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위염이 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염증 치료를 해야지 비위를 운행시켜주는 그런 약을 써서 중위염이 치료됐다 이러면 믿지 않을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부인이 확인해 줘서 그 이후에 전혀 귀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귀에 고름이 났는데 비위를 좋게 하니까 증상이 좋아졌다. 정말 신기한데요. 어떤 체질의 환자분이셨나요? 네.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자의 생긴 모습을 보면 왜 이 약을 썼는지 이것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33세의 남성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은 둥근형이면서 양명형입니다. 양명형이고 또 코가 살짝 휘었고요. 입술이 두툼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술이 두툼하고 양명형으로 생겼다는 것은 언제나 먹는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긴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한의학의 치료입니다. 이분은 손바닥이 붉고 열이 나면서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손바닥에 땀이 난다는 것은 위장과 연관됩니다. 또 손바닥에 붉다는 것은 또 손바닥에 열이 난다는 것은 위장의 이상이 왔다는 것을 겉으로 표현해 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인체는 내부에 이상이 있을 때 반드시 겉으로 표시가 나는데 바로 손바닥이 땀이 난다든지 손바닥이 붉다든지 손바닥이 열이 나는 것은 바로 비위에서 순환이 잘 안 되고 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맥도 비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 이것은 비위의 운행이 잘 안 돼서 중이염이 온 것이구나 생각하고 사황사안을 투여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치료된 이후에도 먹는 섭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켜야 재발하지 않고 완벽하게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저녁을 많이 든다든지 식사에 절도가 없다든지 이러면 다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양명형으로 생겼고 입술이 두툼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양명으로 생겼고 입술이 두툼하다는 것은 언제나 다시 먹는 것에 대한 식탐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중이염이 올 수도 있고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약점이 귀에 있기 때문에 중이염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을 이야기했지만 비위를 우선적으로 보아주고 그 다음 치료를 해줘야 완벽한 치료가 되는 것이지 대증력법으로서 귀만 치료하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동안이나 중이염으로 고생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그동안에 치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고 비위를 좋게 해주는 약을 썼더니 좋아졌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이염 외에도 불편해한 증상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있었나요, 박사님? 네, 피곤하면 왼쪽 귀에서 고름이 나오며 심하면 흘러내린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심했죠. 또 피곤하면 입안이 잘 헛는 그러한 증상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배고프면 참지를 못하고 배고프면 손이 덜덜 떨릴 정도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먹는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변이 시원하지 않고 가늘고 자주 본다. 가늘고 자주 보고 대변이 시원하지 않은 게 양명형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 대변을 잘 소통시키고 대변이 굵게 잘 나오게 해주는 것도 치료법의 요점이 됩니다. 낮에 졸고 식후는 반드시 졸음이 오고 더부룩하면서 오후가 3시, 오후 한 6시만 되면 너무 심하게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잠잘 때 코를 심하게 굴고 눈이 충혈이 자주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만 한의원에 내원한 것은 중의염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원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당연히 중의염, 귀에 염증이 있어서 구름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귀에 대한 약을 또 염증을 없애주는 약을 썼을 텐데 이분의 체질적인 특징과 나타나는 증상, 또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 손바닥에 붉은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봤을 때 중의염을 고치려면 비위의 운행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러한 판단에서 더군다나 맥도 비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신을 줬어요. 그래서 비위를 좋게 해주는 사황산이라는 약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배고프면 참지를 못하고 배고프면 덜덜 떨린다고 했던 것은 바로 위기능이 너무 항진돼서 너무 항진되면 언제나 잘 먹어서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살짝 위기능을 떨어뜨려주는 이런 약을 써야 되는데 이 사황산이라는 약에는 석고라는 위열을 살짝 꺼주는 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묘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입안이 헌다든지 눈이 충혈이 된다든지 이러한 모든 증상들은 위열이 심해서 비장이 실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황산으로 토기를 꺾어주면 신수기가 살아나서 중이염이 치료될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치료가 빨리 됐는데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많이 고생하던 그러한 중이염이 완전히 치료됐고 재발하지도 않았으며 피로한 것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였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사황산을 써서 좋은 효과가 난 이유 무엇인가요? 이 환자는 생긴대로 병이 오고 생긴대로 치료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양명형이라는 것은 언제나 밥맛이 좋습니다. 배고프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조절을 해줘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피곤해하는 것도 바로 이 사황산을 써서 피곤해하는 것도 없어졌는데 오히려 이 약은 보약이 아닙니다. 비가 실한 것을 위장이 너무 항진 것을 꺾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체가 조화롭게 운행이 되기 때문에 기열순환이 잘 돼서 33살이 뭐가 피곤해요. 한참 나이인데 피곤한 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런 사람이 중이염이 왔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생긴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또는 맥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판단해서 비장이 실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사황산을 투여했는데 좋아진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비위를 운행시켜서 중이염을 치료한 사례 만나봤습니다. 이제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이번엔 어떤 사례인가요? 네, 어린아이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자라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감기죠. 그런데 감기만 걸리면 중이염이 심해져서 고통받고 있다는 6살짜리 어린이인데 보증익기탕 가감방, 보증익기탕에다가 계절방을 같이 투여해서 좋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보증익기탕이라는 것은 아이가 계절변화에 잘 상응하고 계절변화에 잘 상응하려면 면역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원기를 돋가서 면역력을 좋게 해주고 계절에 잘 상응해서 감기가 오더라도 가볍게 지나가고 감기가 오면 중이염이 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한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투여했는데 너무나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나이가 어린 환자인 만큼 환자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 생긴 모습에 따른 체질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긴 어린아이였나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집어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나타난 증상이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생긴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처럼 이것저것 막 생각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생긴 대로 행동하죠. 그래서 생긴 모습대로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치료할 때는요. 이 어린이는 첫인상이 하얘면서 누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남자 어린이인데 여자 같은 경향을 띄고 있었습니다. 여자 같은 성향을 띄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남자가 시다는 것은 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남자를 바깥양반이라고 그러죠. 여자는 우리 안식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깥양반이라는 것은 바깥에 나가서 외기에 적응해서 무엇도 보호를 하다가 우리 가족 몇 개 살리고 하는 것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외양성이죠. 그런데 이 어린이는 살결이 휘어요.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활기 있게 돈을 벌어오고 우리 가족 먹여살릴 이러한 것을 하려면 살결이 거무티티해야 되는데 얘는 살결이 허해요. 그러니까 소심한 거예요. 여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이 약한 거고 계절에 잘 적응하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감기가 자꾸 반복되면서 그것이 중염이 되어서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귀에 물이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기 위해서 바로 보증이기탕 가감방을 써서 면역력을 좋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네. 그 밖에 나타난 증상들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6살 어린이인데 눈도 좋지 않았어요. 시력이 나빴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 일찍 환경 씌우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몸이 약했다가 든든했다가 컨디션이 좋았다 나빠다 하면서 시력도 마찬가지로 임시로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성근시라고 하는데요. 이 어린이도 눈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또 소화 기능이 약해서 그런지 잘 체했습니다. 감기를 자주 했습니다. 또 감기만 걸리면 오래 가고 결국은 귀에 물이 차는 중이염이 돼서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물을 빼버리고 이러면 조금 드러나는 듯 했다가 감기만 걸리면 증상이 똑같아지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했고 또 음락 밑에도 축축 꿉꿉한 이러한 어린아이가 이러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증상들을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관점에서 치료를 해야 할까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어린아이들은 치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린이는 살결이 희고 누런색을 띄었고 남자 어린이인데 여성스러운 그러한 경향이 있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어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속이 자주 나빴고 위장이 나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취했고 또 외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감기도 자주 했고 이거와 연관돼서 중의염에 자꾸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느냐 음식을 먹으면 비위에서 작용을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눈, 코, 입, 귀가 밥을 먹고 나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잘 안 되니까 바로 중의염이 왔고 감기도 자주 했고 눈도 침침했던 것입니다. 바탕이 제 역할을 해서 바탕이 운행이 좋아져야 되는데 바탕이라는 것은 원기를 얘기합니다. 원기는 따뜻한 기운입니다. 이 기운이 좋아서 소화가 잘 돼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돼서 눈, 코, 입, 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음락 밑이 축축한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밑에 보면 뽀송뽀송해요. 그런데 얘는 어린이인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음식을 먹어서 모든 기운들이 위로 올라가서 귀도 영량하고 코도 영량하고 눈도 영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중이염이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탕이라는 것은 위장입니다. 위장이 근본 바탕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눈, 코, 입기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여자 같아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눈도 침침해졌고 귀에 이런 현상으로 나타났었고 뇌수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바로 귀와 눈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측면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귀는 측면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되는 것은 가슴과 등을 얘기합니다. 이때 가슴은 땅이 되고 등은 하늘이 됩니다. 이것을 봉합해 주는 것이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 측면에 귀가 있습니다. 이 봉합해 주는 부위가 나쁘면 바로 비위를 좋게 해줘서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 약이 바로 보직탕 계절방입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중염이 왔기 때문에 이 보증 계절방을 써서 소화력을 좋게 해주고 승거시켜서 눈, 코, 입, 귀로 역량이 제대로 가게 해서 귀가 제 역할을 하게 하니까 감기가 와도 중염이 안 왔던 것입니다. 소화도 잘 안됐고 밑에가 축축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을 투여하면서 바로 모든 증상들이 좋아지면서 이런 현상을 그대로 놔두면 사실은 아이들이 두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두뇌가 나쁜 어린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중위염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입니다. ı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